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막을 앞두고 성공기원 기념행사가 대전 이글스파크에서 열렸습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는 개막 30여 일을 앞두고 야구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고 사전 붐 조성을 위해 기념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D-50 명동 프로모션에 이어 치러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경기 시구를 비롯해 인삼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거리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한편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오는 9월 22일부터 32일 동안 충남 금산군 인삼엑스포 광장 1원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왔지만 인삼은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 먹는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화이글스 야구장에 와서 젊은 분들에게 인삼도 홍보하고 또한 엑스포도 홍보하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금산에서 열리는 세계인삼엑스포가 3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금산에 오셔서 인삼의 모든 것 이런 걸 직접 한번 체험하시고 여러분 건강도 지키고 어려운 우리 인삼농가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